좋다! 좋아요! 사랑이 못길래 돈이 못길래 어서오세요! 사랑이 못길래 사랑이 못길래 사랑이 못길래 소리 없이 나를 대패우나 바라만 보아도 스며들듯한 그 모습이 나만 좋아 이 여자가 마지막 여자겠지 믿고 싶은 여자 여자가 사랑이 못길래 사랑이 못길래 사랑이 못길래 기도해라 남이 고가노 사랑이 못길래 언니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다 쪽팔려서 그러니깐 자리만 좀 앉아줘라 조금만 앉아줘 손님 오면 가 여기 앉아있다가 오면 가 쪽팔려서 그려 오빠 안으로 들어와 당신이 못길래 당신이 못길래 당신이 못길래 당신이 못길래 보고싶어 여흔아 홀로 있는 밤이 너무나 싫어 외로워서 난 정말 싫어 외로워서 사랑이 사랑이 낭득한 눈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설레일까 당신이 못길래 당신이 못길래 당신이 못길래 이 여자가 마지막 여자겠지 믿고 싶은 여자 여자 마술 사랑이 모길래 사랑이 모길래 사랑이 도움을 나 내 내 남기고 가나 신호대라 남기고 가나 아침부터 조평이 시네 왜 이렇게 힘들어 지랄하고 지금부터는 우리 단원이 어디 가셨어? 어떻게 지랄하고 한놈은 한놈은 없어지고 한놈은 한놈은 어떻게 그러냐 손님이 이끌었거나 난타 한번 해드릴게요 난타 치면 저기 뒤에 오신 분들이 오라고 하는거에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자리만 좀 지켜줘 다른사람 오면 그때가 아이고 그냥 쪽바로 죽었어 뭐여 이게 지랄하고 이게 이것도 일종의 직업인데 말이야 가수들이 노래 부르나 못 부르네 우리나 그지 색깔이나 어디까지 하는거지 그지? 편안하게 앉아갖고 이따가 우리가 나중에 옆할게 그때 가면 되네 지랄하고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거 아니네 이제 시작하려고 가고 지랄했어 아이고 지랄하고 힘들어 죽었어 지랄하고 어떻게든게 세명 오면 다섯명 가고 다섯명 오면 일곱명 가고 그래도 있으나 없으나 난타 한번 하자 지금부터 신명나게 좀 더 모이라고 푹 창구 옆까지 갱걸이 하다보로 신명나게 푹 지고 창구친 나완다 뒷미디어스면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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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야 야 야 야 야